앞으로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. 며칠 후. 작곡가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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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이게 악고예요? 네. 악고가 나왔고 가평곡에 나왔습니다. 가평곡에 나왔네. 뚜폴라스원. 네. 아 제목 좋다. 그럼 새 곡을 좀 주신 거예요? 그렇죠. 이거는 완전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.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은 역사적인 날입니다.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출산 장려고 순돌이 이미지도 있고 푸근한 오빠 같은 이미지의 형님이 불러줘야지 편하게 따라 부를 수 있겠다. 네. 한번 해볼게요. 트롯 순돌이의 신곡 개봉박두. 둘이 하나가 되는 순간 팍팍 힘을 내줄게 조금 더 힘을 줘서 힘만 줘서? 네. 좀 더 이제 새 신랑의 마음으로. 작아가야죠 이제. 하나, 둘, 셋, 넷. 이제는 노래하는 순돌이로 새롭게 대중과 만나고 싶다는 이건주. 그 순돌이로 인해서 어찌됐건 제 이름 석자를 전 국민이 아실 수 있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제 얼굴을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.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. 우리 투순, 트롯 순돌이도 불러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화려했던 아역 시절을 지나 아픈 성장통을 겪으며 트롯 순돌이로 다시 선 이건주 씨의 힘찬 발걸음 응원합니다. 아멘. 아멘.